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프랑스어의 형용사에 대해서입니다 자 프랑스어의 형용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자 형용사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의 내리고 복잡하게 하기 전에요 큰 책이라고 말하면 큰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럼 책은 뭔가요? 명사입니다 큰 책 이게 두 개 다 붙어다니죠 그래서 형용사와 명사는 붙어다닌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별거 없어요 그냥 형용사 명사 붙어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책 작은 책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작은 이거 배운 바 있죠 자 작은 학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을 우리가 뿌띠한 아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뿌띠 이거 형사 우리 뿌띠 배웠죠 이미 배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자 여자아이가 있어 여자아이는 뿌띠뜨 라고 부릅니다 뿌띠뜨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형용사는 항상 두 가지씩 있습니다 남성 전용 여성 전용 자 다른 말로 하면 형용사는 목욕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욕탕 보시면 여러분 남성 전용 여성 전용이 있죠 형용사는 그냥 똑같아 남성 전용 여성 전용이 있다 뒤에 보통 뜨 이런 거 붙여줍니다 그래서 뿌띠 뿌띠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프랑스어로 작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하면요 우린 이렇게 대답합니다 뿌띠 혹은 뿌띠뜨 둘 중에 하나겠지 남자는 뿌띠고 여자는 뿌띠뜨겠지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우리가 프랑스어 형용사를 이해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이 뒤에 내용은 쉬워요 뭐냐면 복수일 때 어떻게 하냐고 S 붙여줘야죠 복수 왜냐면 우리가 보세요 번에나 영어로 할 때 여러 개 있으면 번에나 스 붙이잖아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자 똑같이 S 붙여줍니다 뿌띠 하고 S 붙였는데 자 프랑스어에서는요 여러분 마지막 자음 발음을 별로 안해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똑같아 자 보세요 얘도 뿌띠 얘도 그냥 뿌띠라고 읽습니다 뿌띠 뿌띠 그러니까 남자는 다 뿌띠다 정리됐죠 아니 남탕에 남자에 하나 있으나 남자에 하나 있으나 남자에 둘 있으나 어차피 그냥 남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으나 둘이 있으나 둘 다 뿌띠라고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는 뭐다 여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로 뿌띠뜨 하고 S를 붙였으나 마지막 자음은 읽어주지 않는다 자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뿌띠 뿌띠뜨 뿌띠 뿌띠뜨 따라 하세요 뿌띠 뿌띠뜨 뿌띠 뿌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뿌띠 뿌띠 뿌띠뜨 뿌띠뜨 똑같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뿌띠 뿌띠 뿌띠뜨 똑같아 자 이렇게 하시면 프랑스어 형사가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프랑스어의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프랑스어 형용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다 남탕현상 여탕현상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이번엔 형용사 말고요 신분명사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신분명사에서 똑같이 남탕 여탕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한꺼번에 배우는 거고요 자 신분명사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를테면 직업 이 사람은 의사야 선생님이야 버스 드라이버야 아니면은 웨이터야 이런 것들이 신분명사인데요 이 경우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부릅니다 형용사처럼 똑같이 뒤에 뜨 같은 표현을 붙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어에서요 우리가 흔히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웨이터 같은 경우는 웨이터 웨이트레스 나눠서 부르죠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웨이터 같은 경우는 나눠서 부르지만 다른 직업들 이를테면 티처 하면은 그냥 남자 선생님도 티처 여자 선생님도 여자 티처 이렇게 똑같이 부르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몇 개의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반대로요 대부분의 경우에 남탕 여탕 현상이 일어나고요 일부의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울 때 신분명사의 경우에는 남탕 여탕 현상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남자 한국인인데요 남자 한국인은 꼬해양이라고 불렀어 그럼 여자 한국인은 뭐라고 부르느냐 여자 한국인은 꼬해엔르 이렇게 늦자를 붙여서 부릅니다 자 뒤에는 복수가 나올 건데요 똑같습니다 S 붙었지만 무시하자 자 여자도요 마찬가지로 S 붙었으나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연습 한번 해보고 갈까요 꼬해양 꼬해안느 똑같이 꼬해양 꼬해안느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프랑스어의 형용사에는 남탕 여탕 현상이 있다 그리고 신분명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얘네 둘이 형사와 명사이다 보니까 같이 뭉쳐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뜨뜨 이렇게 같이 붙고요 마치 쌍둥이처럼 움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작은 남학생을 예를 들면 작은 이거 형사죠 남탕 여탕 현상이 있죠 남학생 이거 신분명사죠 남탕 여탕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쁘띠에뚜디용 이렇게 했다면 작은 여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쁘띠에뚜디용이 아니라 쁘띠뜨에뚜디용뜨 이렇게 뜨뜨가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쁘띠뜨에서 뜨가 붙는 형용사라서 그랬고요 에뚜디용뜨에서 뜨가 붙는 이유는 신분명사라서 그렇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붙어다닌 경우는 사실 흔하신 경우는 아니죠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를 이렇게 든 거고요 복수의 경우 똑같이 S가 붙으나 신경 쓰지 말자 발음할 때는 말하지 않는다 프랑스어에서는 마지막 자음을 그다지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에뚜디용뜨 라고 안하고 에뚜디용 이라고만 하고 끝냈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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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